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거의 6월 32번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단어를 먼저 좀 제대로 학습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color is an interpretation of the wavelength, one that only exists internally 자 색은요 해석입니다 뭐의 해석이냐면요 파장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that only exists internally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외선이랑 적외선 혹시 과학책에서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가시광선 파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사진들을 옛날에 과학교과서에서 봤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파장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건데 이 가시광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가운데 가시광선이 있죠 얘는 가시가 가능한 거예요 뭐가 눈으로 보는 게 시력할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어떤 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장의 수에 따라서 색이 바뀐다라는 거 기본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색은 우리가 파장을 해석하는 게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하게 느껴져 혹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장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파장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포함하냐면요 오직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색을 얘기할 때 눈으로 보이는 색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 눈이 해석한 그의 색이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파장들이 있어요 다른 파장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눈이 해석을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 과시광선은 뭐냐면요 어떤 파장의 스펙트럼인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가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외선 빨간색 적외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여기서 자외선에서 자가 보라색 할 때 그 자자거든요 그래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파장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저블 라이트 과시광선은 구성합니다 오직 아주 작은 부분의 전자기 스펙트럼만 구성하는데요 그게 10조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색들은 그 폭이 전자 뭐라고 할까요 파장의 폭이 우리 눈이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색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외에도 이거의 10조배만큼이나 다른 파장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All the rest of the spectrum 나머지 것들의 스펙트럼들 예를 들어 라디오 전파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뭐예요? 마이크로파 여러분 전자렌지 쓸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ray나 감마선이나 혹은 핸드폰 대화나 와이파이 같은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and we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그거를 우리는 아예 몰라요 그쵸? 여러분들 핸드폰 볼 때 핸드폰에서 나오는 신호들 있죠? 와이파이 신호나 LTE 신호 그거 눈에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X-ray 찍을 때 X-ray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전자기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his is because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s to pick up on these signals from other parts of the spectrum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요 We don't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뭐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 어떠한 전문화된 혹은 특별한 생물학적인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파장들은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일만한, 그거를 볼만한 어떤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의 스펙트럼에서 온 그런 신호들을 pick up, 볼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리셉터가 없다는 겁니다 The slice of reality that we can see is limited our biology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단면 단면이라고 하면은 전체여 일부예요? 일부죠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일부는 우리의 생명, biology 우리의 생물체, 생명작용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한계로 인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각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청각도 그렇죠 우리가 돌고래 울음소리, 돌고래들끼리 소통하는 게 되게 고주파라고 하잖아요 초고주파라고 하나요?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기네스 북이었나? 거기 그거 관련된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힘써서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계로는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각, 청각, 여러 가지 감각에 있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주제 볼게요 가시광선 이외에도 수많은 스펙트럼의 파장이 있지만 우리 눈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를 못한다 All the rest of the spectrum is flowing through us and right now and we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This is because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s to pick up on these signals from other parts of the spectr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컬러는 오로지 exists internally 책은 오직 내부적으로만 존재한다 무슨 말이에요? 책이 내부에만 존재한다? 책은 우리 어떤 전자기파를 우리 눈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눈과 뇌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부적으로만 존재한다 실제로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해석하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visible light 이런 가시광선은요 constitutes only a tiny fraction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오직 일부분의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가시광선은 되게 일부라는 거예요 전체 스펙트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전자기장 파장들은 전자기파 파장들은 completely unwearable 우리가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그 외의 파장들을 볼 수 있는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s 되게 특별한 생물학적 수용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limited by our biology 우리의 생물학적인 혹은 생물적인 부분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어려운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that only exists internally 해서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원을 수식해주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앤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고 주격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그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요 근데 그 동사의 수일치를 얻다 시키냐면 선행사를 시킵니다 원이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인 exist에 s가 붙은 거고요 선생님 only는 뭔가요?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stranger 하면 get 다음에 형용사 비교급이 나왔죠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뭐가 되다 왜냐하면 이런 파장인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파장이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냐 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겁니다 파장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장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자, involve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what이고요 명사절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what we call visible light 주어동사 목적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call a, b라는 구문입니다 call a, b여서 a를 b라고 부르던데 지금 얘 b밖에 없는 상태예요 a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what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앞에 있는 a spectrum of wave length를 수식해주는 주격관계 대명사이고요 마찬가지로 동사의 수일치는 앞에 있는 a spectrum of wave length 어가 들어있죠? 단수입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runs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run from a to b 하면 a에서 b로 b까지 이르다 이어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tiny fraction of a 하면 아주 작은 a의 일부예요 그래서 tiny 하면 아주 작은이란 뜻이고요 fraction은요 일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a의 아주 작은 일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isible light 이런 가시광선은 constitute 구성합니다 뭐를요? 오직 tiny fraction 아주 작은 일부만요 뭐에? 전자기 스펙트럼의 전자기에 대한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일부만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콤마 찍고 안 나왔어도 여기 짝대기가 나오는 게 짝대기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면 얘도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우리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뭐뭐? 하면서 그렇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면서 radio waves, micro waves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and we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우리는 완전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be unaware of 하면은 뭐뭐를 모르다라는 표현이에요 be unaware of 뭐뭐를 모르다 근데 이제 반대뜻은 be aware of 뭐뭐를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ecialized 하면은 전문화된 이런 뜻이요 전문화된 이게 어디서 왔냐 동사인 specialize에서 왔어요 specialize는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전문화하다 혹은 특별하게 하다라는 표현인데 얘가 이제 pp 과거분사 형태로 돼서 과거분사로 되면 여러분들 어떤 품사로 바뀝니까 형용사로 바뀌죠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특별한 이런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생물학적인 생물적인 수용체인데 어떤 수용체냐 하면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하는 잡는 수용체입니다 라고 해서 이 뒤에는 to flick up은 앞에 있는 any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s를 수직해선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the slice of reality 자 현실의 단면인데 어떤 현실의 단면이냐면 that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지금 뒤에 see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e limited by 하면 뭐뭐에 의해서 제한되다 라는 수동태 형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걸 단편적으로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석에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려워하는 그런 문법 포인트들이 이제 적응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기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은요 이번 내신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과정만 그때그때 해줘도 알아서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석에 제대로 된 해석 해석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거에 최대한 집중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